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국내 감독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고 특히나 K리그 현직 감독이 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들려오고 있죠. 당장 그저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인터뷰를 봐도요. 해외 감독까지 추리는 과정에서 2월 안에 감독을 뽑으려면 게임 모델을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감독을 뽑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감독에 대한 스타일을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2월 안에 감독을 선임할 때 더 적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국내 감독으로 결정할 경우에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현직 감독을 선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감독 특히나 K리그 현직 감독을 선택해서 2월 안에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감독들을 선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건데 현재 나오고 있는 K리그 감독들의 이름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기동 감독이라던가 김학범 감독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이번 시즌 팀으로 이적한 감독들이고 아직까지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감독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동이라던가 김학범 감독을 대표팀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요. 홍명보 감독이 가장 적합한 인물 그리고 유력해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런 전술적인 부분은 지금 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축구협회가 아무리 급해도 홍명보 감독을 데려가는 것은 특히나 현직 K리그 감독을 데려가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장 울산이 이번 시즌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반포레고우와 두 경기를 했어요. 2월 15일, 2월 21일 바로 다음 주에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 1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포항과 K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팀이 울산입니다. 울산이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을 준비했고 심지어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이 필요하니까 데려간다라는 것은 K리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서포터즈 분들이 이미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K리그 감독을 방패 삼아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할 당시에 이미 위기에 빠졌던 한국 축구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K리그 현역 감독이던 최강희 감독을 방패로 내세워서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K리그를 포함한 한국 축구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었다. 지난 날 과오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고 또다시 K리그 팬들에게 상처를 남기려 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K리그 현역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K리그 감독을 데려가는 건 축구협회가 아시안컵을 실패로 이끈 것에 대해서 정말 방패막이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K리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K리그가 지금 일주일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데려간다는 건데 우리 축구협회의 규정은 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데려갈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축구협회의 회의로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 그 감독이 K리그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에게, 구단주라던가 구단의 회장에게 이를 통보를 하고 소속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것에 대해서 승락을 해줘야 된다. 매우 강압적인 형태로 감독을 데려갈 수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물론 축구협회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협회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고위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심지어 입사하기 전부터 생겼던 규정이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축구계의 생각은 협회와는 다르다. 일부 구단 관계자들은 강제 차출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이 강제적으로 차출됐던 기록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강희 감독, 그리고 조강래 감독 이 두 감독들도 국가대표팀의 소방수 역할을 떠맡았었는데 이 감독이 선임될 때도 구단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서 데려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구단의 분위기다. 이렇게 충분히 데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혜성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요. 만약 K리그 감독이 온다면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단과 풀어나갈 것이냐. 일단 시기적으로 촉박한 가운데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클럽에 속해 있는 분이 있다면 감독을 결정한 다음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생각을 이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 구단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감독을 이미 결정한 다음에 구단에 가서 협조 요청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마도 협회에서 결정한 감독을 이 조항을 활용해서 억지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구단이 막지 못한다면 감독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국가대표팀에 가기 싫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한국 축구계가 너무나 좁고요. 그리고 선후배 관계도 명확하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절하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게 구단이라는 방패막이가 있다면 축구협회가 감독을 아무리 결정을 해도 구단이 우리 감독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구단이 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그냥 감독의 결정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느냐 수락하지 않느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요. 최강희 감독 때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려놓고 바로 감독직을 끝내고 다시 전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랬는데 왜 최강희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느냐. 최강희 감독과 당시 축구협회의 회장이었던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은 사제관계입니다. 이제 이력을 보시면요. 현대호랑이 그러니까 울산이죠. 울산에서 1984년부터 92년까지 있었어요. 조중현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현대호랑이에서 83년부터 86년까지는 코치 그리고 86년부터는 감독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중현 회장은 최강희 감독과 사제관계를 맺은 특히나 옛날에 또 사제관계를 맺다 보니까 엄청나게 엄격한 사제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강희 감독을 설득할 때 뒷이야기가 있죠. 조중현 당시 회장이 나와 최강희 감독 후배 몇 명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울산 현대 출신 멤버들의 사적인 모임이었는데 술을 5주 전자 정도 비울 때까지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황보관 위원장에게 당시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최강희 감독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렇다 라고 해서 술자리에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최강희 감독에게 6년 동안 전북에서 여러 우승을 경험했으면 현역 감독들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현재 상황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축구가 이렇게 힘든데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을 거냐 잘 판단해봐라 라고 하니까 최강희 감독이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독직을 수락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이 열렸지만 억지로 앉은 자리라서 월드컵 예선까지만 하기로 동일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구협회가 K리그보다 본인들이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로 감독을 계속 뽑아왔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뽑는 것 같아요. 몇몇 기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K리그 현 감독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축구협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감독을 데려오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마디씩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홍명보 감독에게 부담을 주는 이야기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홍명보 감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이 2014 월드컵을 할 때 얼마나 준비된 감독이었겠어요. 올림픽 감독에서 물론 3위를 하면서 동메달을 가져왔지만 별다른 감독 경력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감독에게 월드컵을 해라 라고 하면서 딱 1년만 주고 월드컵을 준비했었죠. 우리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우리 대표팀을 대표하던 그리고 한국 축구사에 쭉 나열을 해봐도 우리 축구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본인들이 감독이 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축구화폐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감독직에 빵꾸가 나니까 홍명보라는 이 레전드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2014 월드컵을 1년 만에 치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온갖 비판과 욕을 많이 들었죠. 물론 호불호라던가 이 월드컵을 잘 치렀냐 못 치렀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2014 월드컵을 맡을 때 그때도 방패마기로 쓴 거거든요.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잖아요. 사실은 축구협회가 어설프게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월드컵을 치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수많은 비판을 홍명보 감독이 다 받아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클린스만 감독을 본인들이 제대로 선임을 못해놓고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니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심지어 누가 가든 이거는 분명히 성적을 못 내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이 축구협회 감독 자리에 홍명보 감독을 또다시 세워서 또다시 본인들은 뒤에 숨어있고 감독이 비판을 당해라 이 정도의 구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가장 1순위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우리 대표팀과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거는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K리그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감독을 선임하면 안 되고 이거는 홍명보 감독에게 또다시 방패마기 역할을 하게 하는 홍명보 감독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절대 내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K리그도 한국 축구고 우리 국가대표팀도 한국 축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팬들이 많아지려면 K리그와 국가대표팀 축구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축구협회가 하고 있는 본인들의 감독을 선임하는 기준은 국가대표팀이 위기에 있습니까 K리그가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감독을 우리가 데려오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데려가버려서 울산 팬들이 울산을 응원하는 동력을 잃고 K리그를 응원하는 동력을 잃고 축구를 응원하는 동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축구 시장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싶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나가고 싶다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그 선택은 우리 축구를 더 후퇴시키는 발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어떠한 K리그 감독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K리그 감독들이 국가대표팀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다음주가 개막이지만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막 그러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찍어눌러서 억지로 안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축구협회 자체가 다시 한번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적합하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사실 지금 외국인 감독들 계속해서 한국 감독을 맡고 싶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귀네슈 감독은 KBS에 연락을 했다고 그러고 코쿠 감독은 계속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감독들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등등 정말 좋은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에 많아서 사실 K리그 감독들도 좋은 감독님들이 많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귀네슈 코쿠 이런 감독들은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고 더 해외 축구 트렌드에 민감하고 심지어 지난 시즌까지 감독을 했었고 분명히 우리 축구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감독들이 한국 축구 감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독들은 그냥 다 그냥 무시하고 예산이 적으니까 빠르게 감독을 선임해야 되니까 쥐고 혼들 수 있는 편안한 감독을 원하니까 K리그 감독을 데려온다 라는 발상은 너무나도 어설픈 발상이고 너무나 후진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외국인이든 국내 감독이든 이치에 맞는 그리고 명분에 맞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감독을 선임할 때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기본적으로 이 명분은 감독을 데려왔을 때 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인거거든요.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을 데려온다 라고 하면 또다시 축구협회가 이미 내정자가 있었구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감독이구나 명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다가 만약에 좋지 않은 시기가 온다 혹은 초반에 패배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당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뽑지 않은 감독이니까 저 정도밖에 못한다. 아주 큰 비난들이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직 K리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정말 축구협회가 하지 않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